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영상 남겨봅니다 단기 알바 끝나고 여의도에서 프로필 뿌리러 잠깐 이동하러 가보겠습니다 밤 되니까 너무 쌀쌀하네 그래도 조심히 이동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프로필 한군데 잘 돌렸고요 한군데를 돌려야 되는데 그 한군데가 시원하게 주수가 안나오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철소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이동할게요 너무 춥네요 아무튼 연습만이 찰길입니다 많이많이 연습하십시오 그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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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ㅋㅋㅋ 잠깐 nicos jsk